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성경무호류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선입니다. 책을 안 써보신 분들이 막 지르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성령의 감흥 속에서 책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쓰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왜곡됩니다. 예수님급이 아니면 성령이 왜곡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왜곡을 안 시킬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그런 영성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말씀이 충돌할 때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충돌되는 부분이 지금 계속 나와요. 사도들의 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하나씩 읽다 보면 예수님의 본우도가 아닌 말씀들이 나와요. 간단하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죽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모두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누구나. 사도들이 다 그렇게, 베드로부터 바울 다 보편적이에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도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죽음의 그런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살아서 영생을 얻으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도 대놓고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은 보편적으로 가신 뒤에 죽었다가 하느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부활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벌써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제자들이 신격화해요. 사실은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식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고 못 돼 있고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 시각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봐요. 여기서 이제 달라지죠. 예수님은 자신을 누군가가 선하니어라고 할 때도 나는 선하지 않다. 한 분만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성부와 하나님의 성부의 영인 성령과 자신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성자로서의 자신의 위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갖고 있다. 그 안에서 이 성부와 성령의 뜻을 드러내는 게 내가 제일 잘한다. 인류 중에 내가 꼭대기다라는 의식은 분명히 있으세요. 그런데 바로 이 영혼육을 가진 자신의 성자로서의 사역의 핵심은 영혼육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가 그대로 영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만이 선할 수 있지 혼과 육을 가진 이상은 항상 유혹 속에 있고 연약함 속에 있지만 나는 그래도 죄를 극복했다. 하지만 그 이 연약한 이 혼과 육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영 차원하고는 다르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위대한 거고 그러니까 인간하고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한테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자기를 부르셨다는 건요. 자기가 인류 중엔 제일 아버지를 온전히 구현하는 존재라는 자각은 투철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리오 진리라고 인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처럼만 하라고. 나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건요. 성인 중에 성인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영생을 바로 얻으리라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런 말을 못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앞에 당당히 심판받을 수 있게 준비합시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도들은. 벌써 입장이 다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격화시키고 성자로서의 영혼욕을 온전히 경영했던 그 모습을 배우자라는 것보다 그분한테 나중에 영생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느낌. 그러니까 영혼욕을 이쪽도 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분명히 강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 예수님 보시기 좋기에 나중에 좋은 심판을 받기 위해 준비하자. 그래서 양심 지키자. 이것도 양심 지키자는 거니까 저는 좋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읽어드릴 거예요. 다.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팁들이. 하지만 근본 생각이 예수님처럼은 못된다.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는 없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버리면 예수님이 원래 가르치셨던 내용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일부러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완전한 인간을 보여줬고 누구나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는데 우리는 못됩니다. 나중에 우리 영생 얻을 수 있게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예수님이 좀 쏴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자기가 바로 얻을 수는 없고 얻기 위한 준비 조건으로서 선행을 하면서 영혼을 양심에 맞게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하는 거니까 양심 지키겠다는 거니까 저는 찬성이지만 근본 전제가 예수님하고는 다르다. 양심 지킬 때 그대로 난 영생 얻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자비를 바라자. 라는 얘기를 계속 사도들이 해요. 예수님의 궁유라심을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자.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면서도 예수님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좋은 말씀이세요. 다만 예수님의 원의도랑은 다르게 말이 나가고 있다.